쟤도 낼 시합이라고 서로 조심해야 될 거 아냐 내가 얘 과외시켜주는 거라니까요 아유 저기 저쪽이 동마늘을 자꾸 좀 때리고 부르나봐요 아저씨가 가져주시면 안 돼요? 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 너 말고 형아 저 형아가 이래서 쨍 또라이짓 하지 마라 왜? 근데 형아같은 고수들은 정말 정말 주먹에 두고 자 해볼게요 나 잘 못 치는데 괜찮아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내가 다 있는데 뭐 다 보인다니까 원래 진짜 고수들은 다 보시면 다 보여요 느려 느려 쪼? 쪼? 일로와 일로와 어 저 저기 아주 이제 여자를 칠라 그래 저게 쪼? 쪼? 쪼?